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기에 미주 올입니다. 오늘은 미국 중시 시왕 QQQ 나스닥과 S&P500 관련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팔란티어 주식 25불 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쨌든 25불대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영상에서 쇼스키즈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고 일단 월스트리트 베트가 팔란티어 주식을 도와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관련해서는 현재 AMC 주식에서 일단은 클로버헬스 티컴형 CLOV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클로버헬스가 지금 레딧 월스트리트 베트의 타겟이 기존의 AMC에서 클로버헬스로 바뀐 상태이고요. 테슬라 주식도 현재 지금 중국 판매량 관련해서 기존의 루머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면서 시가는 이제 2% 넘게 시작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ACTC 프로테라 주식, 그 다음 이제 세일스포스 닷컴 외에 클라우드 관련 현재 월가에서 추천하고 있는 종목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상승은 36% 정도 월가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주요 뉴스로는 8월에서 9월달 미 테이퍼링 시간표가 지금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생각보다 지금 빨리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 이유가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입니다. 일단 5월달은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현재 지난달 4월달 발표가 되었는데 기존의 4.2%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5월달 예상치가 현재 4.7%인데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특히나 이제 나스닥 관련주, 기술주 관련주는 이제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테이퍼링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고 있는데 6월 15, 16일에 FOMC 관련해서 아마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라고 CNBC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이 공식화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현재 이미 테이퍼링과 관련된 어느 정도 지수의 영향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다 해서 아주 급격하게 하락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으나 현재 오른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수나 매도 의견은 아니고 이제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멤버십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일단 팔란티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이 25불 때 전후로 그러니까 49에서 51불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매물대가 몰려있기 때문에 일단 위아래 향방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5불 넘기가 힘들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클로브 관련해서 대략 50%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AMC 주식 월스트리트 배트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달려들면서 지금 타깃이 AMC 주식에서 클로브로 변경이 되었고요. 클로브 대략 현재 프리마켓부터 급등을 하더니 현재 50%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단계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요. 게임스톱도 마찬가지로 현재 기준에서 대략 1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버진 갤런트 제가 영상에서 계속 올려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려놓은 지지 라인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으나 현재 5.51% 정도 더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 드렸던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일단 어제 오늘 지금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salesforce.com 이외에 월가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현 시향 한번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0.16% 하락, 나스닥은 0.29% 상승, S&P500은 0.06%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아주 큰 증시의 흐름은 없지만 일단 나스닥은 상승 출발이 좋았으나 지금 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중국발 루머가 사실이 아님을 밝혀지면서 판매량 관련해서 사실이 아님을 밝혀지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2% 이상 상승이 나왔고 현재 611.48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600불 이하 그러니까 580불, 90불 때에서는 무조건 주축해야 되지 않나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1.39% 꾸준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독자 분께서 아마존을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지금 문의를 주셔서 잠깐 아마존 차트를 보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100불 대로 떨어진다면 더 매수하기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보다는 하단 부분에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아마존 같은 주식은 장기로 가져갈 때 최소 1,2년 내에 30% 이상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애플은 1% 상승, 구글은 0.36%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0.400%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6%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목표가 700불을 제시해 드렸고요.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 클라우드 관련 기업으로 세일즈포스 1.14%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SOXL과 FNGU 같은 경우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SOXL 같은 경우 40불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도 40불 이상 한번 터치를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FNGU도 현재 30.3불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SOXL과 FNGU는 이제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새로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일즈포스.com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보여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241.2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증시 자체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월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포스.com 이제 CRM 고객기반 관리 그 클라우드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월가에서는 세일즈포스도 좋지만 젠데스크와 허브스팟 등을 라이벌 그러니까 세일즈포스 다음의 라이벌인 젠데스크와 허브스팟을 매수 의견으로 뽑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일즈포스.com 세일즈그로스를 한번 보면은 2021년 대비 2022년 1분기에 서스크립션 앤 서포트 그로스가 21%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프로페셔널 서비스 앤 아들스가 47.2% 정도 상승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일즈포스.com 1등 기업이지만 경쟁사 기업도 마찬가지로 큰 상승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경쟁사 기업들도 이만큼의 성장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이 성장률은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세일즈그로스를 보면 세일즈포스.com은 23% 아도브는 27% 오라클 3% SAP 6% 젠데스크 26% 페가시스템 18% 허브스팟은 41% 그러니까 성장률로만 보았을 때는 허브스팟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도브도 있지만 아도브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젠데스크 26%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캐시 프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요. 현재 PSR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세일즈포스.com 8.1 아도브 15.2 오라클 5.8 SAP 5.2 젠데스크는 11.3 페가시스템 7.5 허브스팟은 17.3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로 보았을 때 세일즈포스.com 현재 가치가 높게 측정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고 앞으로 이제 12개월 동안 월가에서 어느 정도 포텐셜이 있는지 분석을 해놓은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표를 보실 때는 항상 셔어 바이 레이팅을 높은 순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12개월 포텐셜 얼마나 있는지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셀즈포스.com은 바이 레이팅이 79%에 18%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꼽을 게 젠데스크와 페가시스템 허브스팟입니다. 하지만 이제 셰어스 바이 레이팅이 가장 높은 게 페가시스템이고 92%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12개월 동안 36%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젠데스크 같은 경우는 86%의 바이 레이팅 의견을 냈고 39%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허브스팟은 85%의 바이 레이팅과 12month 앞으로 1년간 24%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단순히 한번 시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총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하는데 좀 참조용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셀즈포스.com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기업 정보를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셀즈포스.com 주식을 검색해서 이제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미 대부분의 분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셀즈포스.com 249조 7,766억 원이고요. 그 다음 이제 월가에서 뽑았던 두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젠데스크는 18조 2,273억 그리고 페가스 시스템 11조 3,231억입니다. 한마디로 이 셀즈포스.com 엄청나게 성장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젠데스크와 페가 시스템 또한 더 성장이 나올 수가 있고 이 월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더 큰 상승률 앞으로 젠데스크, 페가 시스템, 허브스팟이 이 셀즈포스.com보다는 더 큰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일단 바이레이팅 또한 매수 의견 또한 더 애널리스트들이 더 높다는 점을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이제 테이퍼링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이제 CTI 지수 관련해서 혹시라도 5월달에 이제 높이하기 큰 하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중이 많으신 FNG, SXL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CTI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실 수 있을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좀 더 테이퍼링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내일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